45자 문자 오류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마을버스에서 흉기를 든 남성 신고했는데 출동 경찰이 신고자만 찾다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. 시민이 보낸 문자에는 커터칼 들고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경찰이 받은 메시지는 이 부분이 빠지고 물음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신고한 문자 보니까 60자였는데 경찰에게 전달되면서 45자를 초과한 메시지가 지워진 거예요. 그러니까 2003년에 시스템 도입할 때 단문 메시지 최대 용량이 45자였거든요. 그런데 5년 전에 70자로 늘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. 업데이트가 안 되고. 그런데 경찰이 어제저녁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거든요. 반나절이면 고칠 수 있는 오류를 무려 5년 넘게 그냥 뒀다라는 것.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닐까 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또 지적을 해야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.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.